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대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광대사리는 주로 산기석 중턱이나 볕이 많이 드는 강변이나 인도가에 주로 자생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키는 3m에서 10m까지 자라는 관목인데 관목은 보통 키가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지만 광대사리는 10m까지도 자랍니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뿌리나 나무가지는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양맹은 일렵초라 하고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봄에서 가을 사이에 잎과 가지 등을 채취를 해서 날것으로 그냥 생으로 바로 약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양근을 해서 약으로 쓰는데 양근이란 말은 주로 햇볕에 말리는 걸 양근이라고 하고 그늘에 말리는 걸 엄근이라고 합니다 광대사리는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뿌리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대극과에 속하는 풀이나 나무들이 대부분이 독성이 있습니다 많은 양이나 오래 먹으면 숨이 가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일회의 사용량이 센 걸로 쓰든 말린 걸 쓰든 6에서 9g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센 거 쓸 때는 대략 한 9g 정도 사용하고 말린 거 사용할 땐 대략 한 6g 정도 그렇게 달여서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 순환계 질환에 약으로 쓰는데 광대사리를 달여서 마시면 피가 활발하게 잘 통하는 화렬작용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허약 정상에도 약으로 쓰는데 신장을 이롭게 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요통 등의 약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사지가 마비되고 반신불수가 일어나는 정상이나 안면신경마비가 왔을 때 또 소아마비 후유증 등에도 약으로 쓰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허약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튼튼한 체질로 이제 바꿔 주는 그런 효능도 있는데 광대사리는 어미증에 최고의 약제입니다 물론 체질에 맞고 안 맞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어미증에 아주 효능이 뛰어납니다 이제 어미증이라는 것은 무슨 병이냐 하면은 앞전에도 제가 다른 약초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40대 50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발기 능력이 떨어질 나이는 안 됐는데 발기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효능이 바로 어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전쟁 외침에 시달리고 또 일제 36년 동안 전쟁 물자 수탈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했을 때 이 광대쌀이 봄철에 새로 올라오는 광대쌀이 어린순도 나물로 먹었다고 구황방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황방에 기록되기를 부드러운 어린순을 채취를 해서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한 2-3일간 물에 담가놨다가 담가놨고 이제 물에 독성을 우려낸 후에 건조시켜 가지고 이제 묵나물로 보관해 놨다가 겨울철 그런 때 식량이 부족하고 할 때 이것과 같이 이제 곡식을 섞어서 죽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또 나물로도 이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위계양에 아주 효과가 뛰어난 음식이 되었고 또 최근 들어와서 광대쌀이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즉 노인성 치매질환에 아주 유용한 성분이 이 광대쌀이에 들어있는 걸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대쌀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